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금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인데요.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는 좀 많은 분들이 하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FMC에서 울트라 스텝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당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치로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예측해드린 10회 지표가 나왔어요. 잘 나오면 8점이 아니면 8.3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전달 대비 개선된 수치거든요. 전달에도 9.1대에서 8.5로 내려왔다가 그게 이제 또 이번 달에 전달 발표 수치가 나온 게 8.2, 3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치 수준으로 사실 나와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실 CPI 지수입니다. 지표인데 월가 예측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예상된 이제 CPI가 이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너무 낮게 해놓은 거죠. 8.5에서 8.1로 간다고 했을 때 0.4%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률 인하가 나오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요, 중요 원자재의 하락폭이 전달 대비 그 전달 대비 개선폭이 분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도 최근 몇 주 동안 이야기해드렸지만 전체적인 개선폭은 있으나 유가의 개선폭은 있으나 공물가 변동성의 어떤 흐름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1 이하 수준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원인들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으로 주가가 오히려 와 또 개선됐다. 이렇게 다음 달 다음 달도 조금씩 내려가면 상승률이 7%대에도 나오고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 증시에 어떤 인플레, 그런 경기 인플레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런 금리 인상 정책에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월과 예측치가 워낙 낮게 나와서 그것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시장에서 사실 쇼크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달러의 급강세죠. 아무래도 이 CPI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낮아졌느냐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예측한 거 대비 더 개선됐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높으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CPI 지수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체 CPI도 있지만 또 다른 CPI 지표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의 흐름보다 CPI 실제 지수가 높게 나오면 달러 가치가 증가했다라는 인식이 들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CPI 지표는 개선이 됐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급강세를 쳐버리게 되어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의 어떤 충격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1390원대에 대한 돌파가 나올 정도의 악재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오버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어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9월 FMC에서 고금리 기조에 대한 어떤 금리 정책을 고수할 확률이 그만큼 더 확정적으로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9월 FMC 회의에서는 금리의 인상폭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확률이 높고 이번 지표 때문에 시장 분석가들이 울트라 스텝을 할 확률도 굉장히 적었어요. 사실 10% 미만 정도 하고 있었는데 30%대까지 높아지면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어버리는 30%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울트라 스텝 가능성까지도 다시 수면률이 올라오는 그럼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지금 어떤 이런 지표 부분들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다음 달도 또 10회가 있고 그 다음 달도 10회가 있고 계속 물가 지표는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예상치를 예측하는 월과 분석가들이 오버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좋을 거라고 오버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수치를 좀 잘 계산을 해서 시장 충격이 다가오지 않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예측치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 원래는 개선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가워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조금 낮게 한 점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보다 좀 개선이 됐다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LS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불특정 시장 우선순위 이슈와 활용 기법은? 오늘은 우선순위 이슈와 함께 기법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우선순위 이슈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거는 강의를 진행해드리면서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매법, 그중에서도 단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률높은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CPI 충격,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또 변수들은 뭐인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빠지기만 한다면 중요한 이슈를 들고 있어도 그 이슈 종목들도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어차피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할 확률이 있느냐라든지 이번 달 시장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좀 전에 우리가 앞선 이슈에서 얘기를 다뤄봤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추가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가 과도해졌으니까 이걸 낮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현재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인플레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강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거를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재로 인식을 했고 그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우리가 전체 CPI 안에 숨어있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체, 전체를 다 합산한 거고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곡물하고 영향을 많이 주는 식품이나 가장 영향도가 높다고 하는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 영역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영향도가 크지는 않지만 이 지표에 대한 분석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CPI에 대한 시장 예측을 벗어나게 돼 버린 거죠. 지금 나온 현상이 월가가 이 지표 흐름을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전체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올라가게 발표가 되는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실제 나오는 수치가 시장에서 예상을 한 수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달러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돼요. 사실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고달러 상태에서 시장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달러가 더 올라가는 게 긍정적이지 않죠. 지금은 반대잖아요.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만 갖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달러의 가치만 갖고 봤을 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걸 원해. 이게 긍정적인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CPI의 충격이 나온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근원 CPI 영향에 좀 많이 영향도를 갖고 있었다. 그럼 도대체 근원 CPI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상황이 나왔느냐 전체 CPI가 개선됐는데도 그런 흐름이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이게 어제 발표가 된 근원 CPI예요. CPI가 다 같이 발표가 돼요. 전체 CPI, 근원 CPI 이런 CPI들이 발표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측이 6.1이었고 이게 5.9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전 대비 이번 시장 예측을 이 근원 CPI는 낮아지지는 않고 쭉 올라갈 거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가가 개선이 안 돼도 그거와 관계없이 개선이 안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영향도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근원 CPI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예측을 6.1로 했으나 이게 6.3으로 나와버린 거지. 0.2%가 올라가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 악재죠. 근원 CPI는 개선된 게 아니라 악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실제 CPI는 무조건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 CPI가 올라가면 그게 인플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상 부분, 소비자 물가 영향 주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지금은 예측지보다 낮아져야 되고 이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수치가 지금 올라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재로 인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영향도 때문에 전체 CPI의 어떤 하락 부분에도 제동이 좀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가에서 이 예측치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실제 흐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을 했다면 실제 CPI 같은 경우도 8.1을 예측하지 않고 8.2나 8.3을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다고 한다면 시장 충격은 덜했을 것이다. 왜? 8.5에서 시장에서 8.2나 8.3으로 예측했는데 8.2나 8.3이 실제로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안 받아요. 어차피 시장 예측에는 부합했다. 더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부합했다. 나쁘지 않다. 왜? 낮아진 수치니까. 이렇게 인식돼야 되는데 이걸 8.1로 때려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높게 나오니까 악재로 인식돼 버린 거지. 그 원인이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근원 CPI의 상승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월가가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을 보고 또 그런 수치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러면 연준이 월가에서도 주식 다루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사실 좋죠. 어떻게 보면 주식 연관 부분, 파생 연관 부분 다 사실 경기 선행사이클을 긍정적으로 나라에서 봐줄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될 때 수익성이 높아지거든요. 어떤 증권사건, 어떤 월가의 투자 자문사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볼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는 올라야지 전반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거야. 그게 대체가 너무 높았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근원 CPI의 영향도 때문에 CPI의 영향이 왔다는 얘기지. 그럼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나온 거죠. 월가에서 예측한 이번 총 CPI 수치가 8.1이었다는 얘기죠. 저번 달 같은 경우만 해도 CPI에 대한 예측치가 보시면 8.7이었잖아요. 그 전에 9.1을 최고점으로 찍은 다음에 8.5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져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리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근원 CPI도 같이 떨어져주는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서 예측치보다도 좀 더 실제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예측치가 보면 오버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지. 지표가 짱 낙하하는 부분들, 원자재가가 낙하하는 걸 보고 한 0.4 정도 수준에 대한 예측을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 근데 이번에 수준을 본다면 사실 원자재 하락한 것만 놓고 봐도 0.4를 더 떨어지겠다? 이걸 예측하면 안 되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자재가만 보고 다른 부수변수를 보지 않더라도 0.3 이상, 사실 8.2 이상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 나오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예측치를 이렇게 떼버린 거지. 그렇다고 제가 잘 낳고 월가애들이 못 낳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한다고 다 뜯어서 얼마나 분석을 했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대강 예측을 해도 예측치하고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가 있는데 월가는 왜 틀렸냐 이거지. 저는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측치가 오버된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시장의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급 나갈 원인은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재차 레벨업, 점핑 레벨업을 시도합니다. 여기는 갭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개장하면 시작해서 3시 반이면 차트가 정지가 돼요. 달러는 계속 거래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갭 공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5% 이상 나사게 급락하고 이러는 동안에 달러 강세가 계속 CPI 발표 이후에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다시 뒤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앞선의 흐름을 보시면 2022년이 여기고 CPI가 올라가는 흐름, 중간에 내려왔다 또 올라가는 흐름도 있고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상승률 수준이 인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이고 있는데 연초 대비 올라간 건 맞지만 그럼 과연 달러가 그래 CPI가 예측치보다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지금 CPI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CPI 개선 부분들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좀 이렇게 내려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와줬다가도 점핑을 했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지금이 CPI가 훨씬 개선된 게 맞잖아. 그러면 예측치보다 상회했을 때의 어떤 달러 강세의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별로 내려오지도 않고 또 올라가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1,400원대에 다다르는 달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CPI의 모구 시장 영향을 다 따져봐도 좀 오버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세력들이 달러를 가지고 놀고 달러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잠시 달러 계좌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달러 계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즉 달러에 넣어놓으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수익성을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계좌가 되는 건데 그런 어떤 투자의 관점에 대한 어떤 투기라기보다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생 쪽에서는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투자나 투기 관점에서 이번에 한 번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달러를 갖고 재미를 볼지 모르니 한 번 끝장을 보자라는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선되는 원자재 지표, 개선되는 CPI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마치 최악의 인플레가 들어가 있는 분위기처럼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버된 측면이 있고 앞으로 한 번 낙폭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직 낙폭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와 관련돼서 뭘 하고 계신 분들은 인식을 하고 계시라. 지금 재미있게 상방 배팅으로 만약에 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을 한 방에 뺏기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CPI 충격에는 앞으로 또 어떤 변수와 어떤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변수가 언제 나와요? 아쉽게도 오늘 9시 반입니다. 오늘 9시 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하더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 예측치 상외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월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예측하고 생산자 물가를 따로 하지 않겠죠? 다 같이 한다고. 어차피 이게 이것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둘 다 비슷하게 예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 상했으면 월가이들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낮게 잡아놓지 않았을 확률이 높잖아. 아니, 아니. 높게 잡지 않았을 확률이 높잖아. 또 분명히 오버해가지고 엄청 낮게 잡아놨을 거라고. 굉장히 예선됐다, 이렇게. 그랬다. 지금 쳐맞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큰 영향력은 솔직히 없어요. CPI보다 PPI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 실제 저번 달에도, 그 전 달에도 CPI 발표가 영향도로 크지 P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강도는 좀 적었지만 영향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나오는 PPI가 또 시장 예상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눈앞에 나올 수 있는 변수고요. 시장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별 리쇼에서도 얘기했지만 9월 FMC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확정적이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한다면 연준에서는 이건 바꿀 생각이 아마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확정적인데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울트라 스텝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소멸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 실제로 울트라 스텝이 최초로 만약에 9월에 시작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하반기 전망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장 예측을 하면서 이제 계치표 개선도 되고 이런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빅스텝으로 전환될 확률들도 좀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추가 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고 이제 좀 반등이 불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갖추고 내년에 좀 불장을 기대해보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다시 인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재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지표는 이제 알 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시장의 충격은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변수 발표에 비해 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울트라 스텝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에이 저리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운전이 아시겠죠?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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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암튼 확률이 30%로 올라갔다는 점 역시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단기 단타하는 입장은 상관없지만 내가 우리 양주 이거 사가지고 한 세 달 갖고 있어 봐야지 지금 살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살려고 안 하겠지. 좀 더 지켜보자. 어차피 우리 양주는 중장기 투자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 또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지금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카메라 속으로 다들 여러분들 쳐다봤는데 없어. 산다는 사람들이 없네.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예측표 제가 점술가나 주술가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예측표를 보면 이거 봐요. 이제 조금 찔끔 10%대에서 저번 달에 내려왔잖아. 월가에서 지금 오늘 예측을 어떻게 해놨냐. 9.8이 나왔잖아요. 9.8로 지금 10%대를 막 몇 달 동안 하고 난리부르스 치다가 막 내려왔거든. 월가의 측치가 지금 9.8이었는데 8.8이네. 1%가 하락을 한대. 와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100% 예측치를 상여하겠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예측치를 이따구로 잡아놓으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예측을 전달 대비 무려 지금 시장 그 똑똑하다는 분들이 1% 인하를 예측했고 이것도 이제 오버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뭐 어제처럼 진폭적인 큰 하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위선물도 어떻게든 어제 5% 빠졌으니까 시장 빠졌으니까 올려보려고 0. 몇 프로 양봉 주려고 하고 바닥바닥 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 음봉 전환될 수 있는 영향도를 줄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을 월가 사람들이 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시장 예측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높고 면밀한 분석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변수 부분이 있고 연준금리는 뭐 지금 올리려면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0.7 올리면 얼만가요? 3.25? 3.25%면 뭐 기본 금리네. 2% 금리 사실 낮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3% 정도에서 4% 금리면 기본 금리. 여기서 이제 5에서 6%로 가면 기본 금리, 저금리를 넘어가면서 중금리, 고금리, 2금융권 금리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는 건데 은행 기본 금리가 보통 2에서 4%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뭐하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높이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아마 그걸 올리겠죠. 원래 3.8%까지 다음 연도 목표 금리를 예상했는데 이 수준이 이제 아마 연준에서 올라갈 거로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올리면 이제 공간이 별로 없잖아. 3.8까지 이제 자연투스에 한 번도 더 못하는 수치니까 이걸 4,5%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0.75 0.75 인상으로 3.25 정도가 이제 이번 22일 날 파월 회장이 이제 얘기를 좀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연준 파월이 중얼중얼 거리나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가 보자 아니면 와 이거 더 떨어져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참 변수의 날이지. 운명의 날이야. 앞으로 하반기를 이제 조금 우리가 개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더 죽상을 치고 내려가야 되는 흐름이 나올지 월과 사람들은 이번에 충격받은 거 보고 정신 차릴 테니까 다음 달 CPI 예측치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예측치를 다음 달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번 달 걸 다음 달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석들을 하는데 신중하겠지 이제. 그건 걔네들 신중해지라고 해주면 좋고 왜? 그거 좀 예상보다 높게 잡았다가 낮게 나오면 좋은 건데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이제 이 정도 올렸으면 좀 될 것 같다. 이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제 금리 역전차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죠. 우리나라 한은에서는 여기 이제 뭐 한은 거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0.25%씩 앞으로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0.75가 나오면 바로 0.5% 이상의 금리 역전차가 나오는데 하는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대요. 어떤 이런 금리 편차에 따른 무역 구조상의 일부 좀 저평가라기보다는 가치가 낮은 상태에서의 달러와 대비 어떤 그 무역상의 수익 구조 모델을 좀 높이는 뭐 이런 부분은 수출이겠지 뭐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파는데 달러 가치가 높으면 팔더라도 거기 나라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수출 좀 그래도 하는 국가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수출만 하지 않고 수입도 해야 되잖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입 기준으로는 더 비싸게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만들어내는 원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급력 전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한 눈에서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알겠지만 추가적인 요소가 있지 또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외국인 자금 유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미국하고 급력 전차가 커질 때마다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급격히 빠져나간다. 미국보다 개별적으로 우리 장세가 더 약하게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 우리가 이럴 때 살아남으려면 어떤 이슈를 공략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시장이 떨어지는데 몰라갈 거 있겠습니까? 그냥 주식 투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항상 우리가 존재하는 시장을 이기는 이슈가 있어요. 몇 개 안 되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슈가 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상장 예정 이슈, 매각 이슈, M&A 이슈 종목을 찾아서 추세 공략을 하라고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쌍용차 이슈를 비롯해서 각종 상장 이슈. 작년 상반기에도 상장 이슈가 굉장히 많이 돌았죠. 올해는 돌지 않고 있지만 그럴 때 기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100%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M&A 이슈건 매각 이슈건 상장 예정 이슈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봐가지고 재료로 나와서 그게 터지면 보통 100% 정도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올해 주가가 지금 상반기 많이 빠져가지고 어떤 종목이든 다 빠져있단 말이야. 빠져있는데 앞으로 지금 분위기가 흉유하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종목 또는 그냥 우량주를 공략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정말 오래 들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단중기적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못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가지고 좀 들고 있어서 시장이 약해도 좀 큰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하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장소에 이 분위기에 누가 상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시장 분위기에 상장을 해서 따상도 노리고 추가 상승을 해가지고 회사가 떼돈을 한번 벌어보자. 상장빠를 노려보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장했다가 오늘 같은 조정장 나오면 거의 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겠죠? 상장 이슈가. 그래서 이런 하락장 분위기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공략해놓으면 나쁠 거 없다라는 얘기지. 왜? 내가 공략하고 좀 밀리더라도 이슈만 뜨면 이만큼 올라가거든.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꼭 공모주 투자를 하는, 실제 상장주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장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지.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연계 관계사라거나 이런 부분들의 종목이 뜀박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베풀어 간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매각 이슈하고 M&A 이슈. 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나와요. M&A 이슈는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매각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큰 매각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져 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재료가 뜨면 어차피 큰 파동을 좀 꼭 100%락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시장이 약해도 이슈 부각시 상한가 잔치를 벌이고 강한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을 사놔야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내가 갖고 있었다가 좀 떨어져도 부담 없이 차후에 편안히 언제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타지 뭐.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시장이 이랬다 내일 빠질 수 있어. 그냥 갭으로 떨어져 버리잖아. 오늘도 우리 시장만 몇 프로 갭으로 떨어졌다. 간신히 극복했는데도 1. 몇 프로 조정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현금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놓는 거지. 일부 현금은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단타 베팅을 한다거나 또는 혹시 내가 뭘 종목을 샀는데 이게 정말 좋은 이런 어떤 이슈 종목인데 평단을 나중에 이제 재료 노출 직전에 하기 위한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적으로도 현금 보유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있어야 단타도 칠 수 있으니까 시장 부담감의 어떤 일반적인 종목이나 우량주를 그냥 무작정 아예 들고 있지 장농주식 자식한테 주면 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소중한 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상정피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올라올 수도 있어. 종목이 꼭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우량주는 올라와요. 우량 정말 그 우량주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짧은 단타 이왕이면 장중 단타 관점 위주로 당분간은 9월달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 괜찮은 것들 뭐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 끝나면 제가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무방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짧은 단타 관련된 내용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얘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기법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현재 기본적으로 단타에 대한 기법, 150기법의 활용 방법 추가적으로 이슈 중에 이런 어떤 상장 매각 M&A 이슈는 아니고 어떤 이슈를 또 공략하면 효과적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효과가 높고 확률이 90% 정도는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 기법인데 다음 강의 부분을 기대하시고요. 이슈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더 드린다고 한다면 저런 이슈 말고 그럼 또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제공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적이 앞으로 시장이 떨어져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는 딱 한계 분야밖에 없어요. 딱 한계 분야밖에 없습니다. 뭐? 뭐예요? 그렇지? 지금 한 3천여 분이 얘기를 해주고 계셔. 자, 위드 코로나 맞죠? 자, 코로나가 없어지고 위드 코로나 코로나만이 지금 걸려도 이거에서 안 빠지잖아. 거리 두기 안 하잖아. 얘네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실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네들은 무조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 외의 이슈 분야를 한다면 위드 코로나 분야를 꼭 공략해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황, 김용독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우선순위 이슈를 알아보셨고요.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남은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또 다른 이야기들,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잘 올라가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프리카 TV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어제 이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오늘 팍 떨어져서 한 4.6% 빠졌네요. 어제는 한 6% 올라가지고 이제 좀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활동 부분 영역, 일반 유튜브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 부분 위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BJ들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세계를 좀 만들어놨다? 그럴 정도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몇 년일까 따질 정도로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실적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를 다시 보시면 수급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연기금이 2대 주주인 종목이라서 연기금이 사실 사줘야지 효과가 높은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이제 한 4만 주 사주니까 6% 급등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권 매도가 일단 나오면서 다시 연기금이 파니까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 영향 각도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나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수급은 붙을 것이고 추세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잘 홀딩 유지를 해보자 라는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JYP 엔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 이 종목은 그래도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위드 코로나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과 같아요. 화면을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코스닥이 지금 8월 중순 이후로 쫙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올라온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JYP 엔터는 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 사인을 드린 시점이 8월 초 시점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시장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업종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시장보다는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에 대한 효과가 높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이제 목표주가 달성이 어제부로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노란톡으로도 목표주가 달성 축하 이러면서 차이카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러고 나서 3% 급락이 나왔네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안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목표주가 달성도 되고 위드 코로나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콘텐츠를 중앙 보도록 할 텐데요. 콘텐츠를 중앙은 최근에 수리남이 히트를 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수리남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저도 수리남을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이데일리TV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방송에 있는 이 두 명, 이 바쁜 사람이 봤다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바쁘신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중앙 시세가 나쁠 수는 사실 없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역시 안 좋은데 이번 달에 보면 수리남 대치로 주가가 올라가고 심지어 오늘도 플러스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플러스입니다. 얘는 앞으로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높게 잡지 않았지만 쭉 홀딩하시면 목표 주가 달성 곧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크리스의 상세가 높은 소리를 하며 품명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에 다시 한 번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할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입소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퓨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새로운 종목, 황금별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이 종목을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쟤네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좀 전에 위드 코로나 종목 하라고 해놓고 코로나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미국 위주의 어떤 이런 생산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차, 반도체 부분에서도 미국 내에서 다 해라. 미국에서 생산기지 해가지고 해라. 미국의 이득을 얻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바이오하고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법안 제출 부분들을 하면서 서명을 합니다. 바로 미국 내 이런 바이오 생명과학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확보해라라는 관점인데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바로 CDMO라고 해서 위탁 생산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미국 내 자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가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는 관점에 위탁을 받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혜가 돌아갈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메이저 5개 바이오 생명과학 기업에 미국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도 도입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수혜를 갖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높고 앞으로 기대치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런 기대치 때문에 오늘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12%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봉이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추가 파동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바라자는 거 아니에요. 추가 후 파동을 보러 와 보자는 관점인데 단타 관점으로 한 일주일 내로 접근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는 1만 3,500원, 한 10% 정도를 좀 노려보고요. 손절가도 양봉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1만 95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선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황금펠 종목으로는 진원생명과학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오늘 방송에서 다 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에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냐, 전문가님. 네,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야간 무방용으로 추천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6개, 7개 정도는 목표주가 달성됐는데 다 체킹해드리지 못한 종목들, AS에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장 방향성 차트 보고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즈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본방송 이외에도 소개해드리는 더 많은 전략주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할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